히든싱어 대기실 안녕하세요. 이지아입니다. 지금 제가 어디에 와있냐면 히든싱어 대기실인데요. 제가 약간 히든싱어 패널 말고 다른 걸 하려고 왔는데 바로 오늘 코요테의 신지 선배님의 모창을 하러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NCI입니다. 우리의 마음이 없을 수가 없어 애원하면 붙잡고 싶어 갑니다. 애원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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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NCI입니다. 지금 방금 히든싱어 촬영이 끝났습니다. 결과는 당연히 신지 언니가 1등을 하셨고요. 저는 3라운드에서 아쉽게 떨어졌습니다. 오늘 굉장히 재밌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 오늘도 재밌었지만 언니들이랑 같이 준비하면서 되게 친해진 것 같고 못 추는 춤도 오늘 신나게 열심히 쳤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정말 다행이고요. 풀요테 많이 응원해주세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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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